저는 마약을 유통하지 않습니다. 황금주, 그 여자가 악의 축입니다. 해결할 일이 있어요. 지금 당장. 조건 씨! 감히 내 남자를 건드려. 들어와!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도와줄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뭘 도와줄까요? 이제 알겠어. 파벨이 왜 배신자를 그렇게 죽여버렸는지. 재채기 강남순이야. 우리 가족 모두 죽을 뻔했어.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나라가 뒤집혔어. 강한 지구대 마약수사팀. 저는 복귀 명한다. 우리 가족의 주인공이. 저는 Tablet이 부어올린 거를 부어해. 이렇게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gression는 갑이 카드가... 그것도 불구하고 당장. 이것은 왔란 남자로 끝까지. 그런데 모양의 도로는 의미가 없더라구요. 일단은 바뀌게 되었거든요. 이번에는 특히 힐링이nehmerppers으로 다 닿는 것 같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